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가늠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출애곡기 20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식개며, 나는 너희에게 이뤄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를 탐내는 자마자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버리라. 내 지체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지체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고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뤄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가늠하게 함이오.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를 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이혼증서에 대해서는 신명기 24장 1절에서 2절까지 있죠. 그런데 이것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직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진짜로 여러분들 보게 되면요. 온몸이 만약에 실족하게 하다라는 뜻이 넘어지게 하다라는 뜻이고, 죄를 짓게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온몸이, 로발미야마, 죄를 짓게 한다면 온몸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은 있잖아요. 지옥은 어떠냐. 지옥은요. 영이 진짜 더 실제입니다. 영이 실체다. 영이 실체다. 이걸 명심을 해야 해요. 영이 실체라는 것은 그 고통이 있잖아요. 인간은 만약에 내가 손이 있어요. 그런데 손을 잘라버리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그때 잠시, 잠깐만 고통이 있지. 이것은 이제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이라는 것은요. 그것은 영은 죽지가 않아요. 소멸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은 잘라지고 나면은 그 잘라진 고통까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고통도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불타는 고통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모기를 물렸어요.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모기 물렸던 데거든요. 모기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벌레한테 물렸어요. 그런데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쑥뜸을 놓고 이렇게 뜸을 뜨다가 그 쑥뜸을 넣은 상태로 둔 상태로 이제 불이 다 꺼져가길래 그냥 물을 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에다 물을 대면 어떻게 되나요? 불에다 물을 대면요. 불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잖아요. 온도가. 그런데 그냥 불이 꺼질 줄 알고만 생각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불이 이렇게 쑥뜸이 있으면은 이렇게 타들어가다가 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살까지 태워먹은 거예요. 그래서 2도 화상을 입어서 그래서 물집이 생겼어요. 물집. 그런데 이거를 이제 딱 물집이 생겼었는데 아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지옥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옥체험. 그런데 지옥체험이라고 해도 그것은 이제 영겁의 세월에 비하게 되면은 거의 억만분의 일? 억만분의 일? 그 정도의 되어보는 경험. 그만큼 지옥이라는 것이 그 영원형벌에 대해서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해서 얼마나 그게 거기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여러분들 제가 이걸 대이면서 아 진짜 지옥에 가 있는 수많은 영혼들은 정말 저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형벌을 당할 텐데 이거를 이제 또 이제 대이고 나서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 그래도 정말 하나님 이 부족한 나를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합니다. 하고 그렇게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실체인 이유가 뭐냐면요. 그 두 눈 빼서 천국 간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가 누가 있습니까? 두 눈 빼서 천국 간 사람. 삼손이에요. 삼손. 아니 들릴라 때문에 머리카락 잘려가지고 모든 힘을 잃잖아요. 그러니까 삼사로서는 사사로서는 실격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죄악으로 말면서 거룩성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거룩성. 그래서 가늠의 반대가 거룩성이에요. 왜냐하면 그 나시린이었었잖아요. 나시린. 나시린이라는 것 자체가 헌신되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 근데 그 헌신된 것을 순식간에 잃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가늠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따르다가 삼손은 망했죠. 삼손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이게 눈 빼서 그런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이제 블레스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두 눈을 뽑히게 됩니다. 근데 두 눈이 뽑히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러니까 육을 추구하다가 육에서 영을 추구하게 된 거예요. 그 눈을 뺏김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눈 멀었던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은 두 눈을 잃어버리고 나서 결국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가늠이 무서워요. 가늠이 무서운데 사실상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가늠은 나는 너에게 이뤄놓으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를 탐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뿐만 아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축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지체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에 지옥에 던지우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축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지체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하셨던 말씀처럼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되어 있고 탐심 또한 가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가늠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언약관계에 들어갔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약혼관계도 같아요. 그런데 약혼관계여도 서로 결혼한 사이잖아요. 약혼이 끝나게 되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약혼 때 남편만 바라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돈 추구하고 명예 추구하고 권력 추구하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거 다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늠의 정의를 좀 더 확장시켜서 단지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여자를 보고 그를 탐내는 자마자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뿐만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것들, 세상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죄임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요. 에스게에서 16장을 가보겠습니다. 에스게에서 16장. 에스게에서 16장. 여러분들도 이걸 보게 되면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여기서 이제 6절부터, 4절부터 보게 되면은 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르기를 대주제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하니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라. 너희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낳을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고 너를 물로 씻어 깨끗해하지 아니하고 내게 소금을 전혀 뿌리지 아니하고 너를 강포에 사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볼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국률이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을 꺼린 바 되었으며 내가 들에 버리웠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일러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였고 다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여 내가 너로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이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오히려 벌거벗은 알몸이었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발가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였다 하였느니라. 나 대주자의 여호와의 말이냐. 말이라. 내가 물로 너를 씻혀서 내 피를 업시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오소리 가죽으로 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비단으로 덮잎이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을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고 코고리에 코를 달고 귀고리에 귀를 달고 화량간을 머리에 씌웠더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비단과 수놓은 것을 입히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아름다워져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시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대주제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으로 인하여 행음하되 무릎 지나가는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내가 내 의복을 취하여 너를 위하여 산당을 화려하게 꾸미고 거기서 행음하여 나니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내가 또 나의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으로 그들에게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으로 그들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워 먹게 한 내 식물을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들 앞에서 베풀어 향기를 삼았으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나 대주제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해 나은 내 아들과 딸들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드려 재물을 삼아 불산나느니라. 내가 너의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부쳐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한 가정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화했을 진저 화했을 진저 나 대주제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를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대 모든 길에서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정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행음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사람과도 행음하되 심히 음란하여 내 노를 경롱하였더다. 보라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먹을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붙여 이미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오히려 부족히 여겨 가난한 땅에서 갈대아까지 심히 행하였으되 오히려 그로 족한 줄 못하였느니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허약한지 나 대두주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잔음부의 행이라. 내가 높은 누각을 내가 누각을 모든 길에서 머리에 건축하여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같지도 않도다. 저가 남편 대신에 타인들을 끌어들이는 가늠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다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나와서 너로 행음하게 하였나니 너의 음란하니 다른 여자들과 같지 아니하믄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으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줌이라 그런즉 내가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것처럼 이게 무슨 것을 뜻하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했다시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여러분들이 잘라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피투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는 바로 가장 약했기 때문에 가장 작은 민족이었잖아요. 작은 민족이라서 그래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주시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그런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하심을 모르고 그런 것들로 발매와서 내가 잘되게 되면요. 그때부터 나를 섬기기 시작을 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유명하게 된 분들이 이렇게 나를 섬기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우상을 삼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했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불려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세우게 됐어요. 목사님들도 이제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 자체도 잘되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근데 그러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자신을 섬기고 그리고 이제 애국 애국이라는 것은 자기를 섬기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모리 족상이 아모리 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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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모리 거든요. 아모리 라는 것은요. 인 오덜 투 리시브 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를 위하여 에요.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아모리 아모리 족속을 아모리 족속을 멸하라 하신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을 모두 멸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늠이에요. 가늠 가늠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요. 대부분 가늠 안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헌신된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리고 넘어져요. 사람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 근데 완벽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해요. 왜냐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맨날 내려놓고 나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해야 하는 거죠. 나는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의 보혈을 받들어 내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죄를 사여주시고 성령께서 포도나무 포도나무가 되셔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강구하면서 맡기면요. 그러면 마음속에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시작합니다.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음란에 대해서는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보게 되면요. 고린도 3장 에서 보게 되면 고린도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제 가늠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이 가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3장 16절 에서부터 19절 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너희는 그 성전인 이냐 거대했거든요. 근데 가늠을 한다는 것은요. 특히 성관계를 하면 이게 왜 무섭냐면요. 6이잖아요. 6에서 6끼리 서로 이렇게 성관계를 하게 되면 영이 섞인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이 섞여가지고 둘이 만약에 그 사람의 영하고 내 영하고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패하게 될 수도 세우게 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짝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한 사람하고 언약관적인 관계를 맺고 결혼을 한 다음에 성관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 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관계를 그렇게 언약관계가 아닌 사람들과 하거나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요. 그러면 이제는 저주가 오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성하고는 완전히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것이죠. 고린도 전서 5장 10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이나 우상승배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여기 이제 9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이나 우상승배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미아미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는 자가 음행하는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승배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거나 술주정꾼이거나 착취하는 자거든 사귀지도 말라 하미니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너희가 외부 사람들을 판단한다면 내게 또한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만은 내부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못하겠느냐 외부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나 너희는 먼저 그 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내어 쫓으라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이제 가늠하는 자들 있죠 그 가늠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남자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 이런 자들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청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이 반반쯤은 있을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어서 이러는 분들은요 내쫓아야 합니다 내쫓아야 한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게 진짜 육신의 연약함이 그렇지만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자들은 어떤 형제라는 자가 음행하는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승배하는 자거나 후욕하는 자거나 술주정꾼이거나 착취하는 자거든 사귀지도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은요 친구 따라 이제 강남 간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는 것처럼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가까이 하게 되면요 내가 그 사람의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나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이 이제 변화가 되겠죠 근데 변화가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지속적으로 거부한다 그런 사람들은 내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마음에 이미 미혹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이끌려가고 하나님 앞에서 고침을 받기 싫어하는 자들은요 내쫓아야 해요 그러지 않아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교회를 보게 되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창녀하고 세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더 먼저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도 창녀들하고 함께 지내지 않았냐 그러는데 여러분 1세기에 창녀하고 21세기에 창녀하고는 틀립니다 1세기에 창녀들은요 이때는 여자의 권한이 상당히 낮았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게 되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몸을 팔아가지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런 분류로 말미암에서 창녀간 된 자들이 있죠 그런데 21세기 창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1세기 창녀들은요 그런데 21세기 창녀들은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인신매매 팔려가지고 그 사정이냐 많겠죠 그런데 대부분 같은 경우는요 자기 돈을 위해서 행음을 하게 됩니다 마치 에스겔서 16장을 보는 것과도 같죠 제가 말했다시피 에스겔서 16장 이렇게 돈 벌려고 창녀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분들도 이제 자기 죄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요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되면은 이런 행음의 것들을 이제 끊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이제 교회에 나와서까지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려는 자들 그런 자들은 이제 딱딱딱딱 책망을 해줘야 해요 그래야지 죄를 깨달아서 회객해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목자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해요 지금 이제 막 많은 교회들이 이제 보게 되면요 얼굴에 화장을 떡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옷 같은 것도 되게 야시시하게 입고 그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꼬시기 위해서 그렇게 입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옷을 입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합니다 이런 것 자체가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누구든지 이제 실족하게 하는 자로 말미암아서 화가 있으리로 다 되어 있잖아요 남을 실족하게 함으로 말미암하는 자는 연자 맷돌 들고 이제 물속에 빠지는 게 낫다는 것처럼 그런 이제 실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죄를 짓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아니 죄를 지을 거면 자기만 짓지 죄를 짓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론 없으나 항상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정하게 입는 것 자체가 나를 또한 하나님 앞에서 들여다볼 뿐만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도 여자분들은 이런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합니다 보게 되면요 이제 남자들이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한데 여러분들 이 가늠에 대해서는요 잠원에 상당히 잘 나와 있고 우리는 잠원의 말씀을 좀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잠원 2장 16절에서 19절을 가보겠습니다 잠원 잠원 2장 16절에서 19절 보게 되면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여자에게서 구원하리니 지혜가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여자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고 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이 사망으로 그의 길이 음부로 기울어지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고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잠원 5장 2절에서부터 14절까지도 있습니다 5절 15절 이제 2절에서부터 14절 내가 분별을 가지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처럼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숲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에 이르느니 두렵건대 생명길로 내가 생각할 수도 없고 그 길들이 움직여도 내가 깨닫지 못할까 하느라 그런즉 너희 아들들아 내게서 들으며 내 입에 말을 버리지 말라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며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 멍해가 남에게 잃어버리게 될까 하며 내 수안이 잔인하게 뺏기게 하고 타인이 내 제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타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내 곤 내 육신과 내 몸이 세폐할 때 내가 한탄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고 내 마음의 꾸질함을 멸시하며 내 선생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무리와 지폐 중에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서 보게 되면요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며 진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마음으로 치자면요 그 길을 그에게서 멀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그 생각의 통로거든요 이게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마음을 성전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이제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생각이에요 근데 그렇게 마귀는 생각을 타가지고 그렇게 음란한 생각을 줘요 근데 그럴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음란히 영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러면서 그 음란한 생각 자체를 바로 즉시 물리쳐야 해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포커스를 하기 시작을 한다 집중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진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후회를 하잖아요 그 진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 5장 여기가 이제 5장이었다면 6장에서도 또 똑같은 말이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6장 32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깨달음이 없는 자라 이를 행하는 자가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그가 상한과 능욕을 받고 수치를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이는 그 남편이 질투함으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그를 용서치 아니하므로 어떤 벌금을 받지 아니하고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않을 함이니라 이 여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있고 그리고 잠원 7장 6절에서 27절 내가 내 집 창문에서 창사를 통해 내다보다가 여기서 이게 보게 되면요 그러면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을 내 천적이라 부르라 그러면 이것이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여자에게서 지키리라 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게 이제 음녀라는 것이 바벨론을 음녀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게시록에서 가게 되면요 그런 것처럼 마귀는요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예요 근데 이 지혜라는 것은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지키게 되면 거룩하게 돼요 내가 내 집 창문에서 창사를 통해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들 중 청년 중에서 지혜 없는 한 아들을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목퉁이로 가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황원때 저녁때 캄캄하게 어두운 밤중이라 그때 보라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수다스럽고 고집이 세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고 어떤 때에는 거리에서 어떤 때에는 광장 강 목퉁이에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기를 내가 화목제를 드려 오늘날 내 소원을 갚았노라 그리하여 내가 너를 맞으러 나와서 내 얼굴을 찾았다가 너를 만나도다 여기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남자 꼬시로 교회에 오는 자들 음란의 영에 사인 여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여자들 육적인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이나 다를 게 없어요 내 침상에는 수놓은 요아 애굽의 무늬가 있는 비단이불을 폈고 내 침대에는 내가 몰략과 치명과 계피를 뿌려노라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이거 자체가 계명에 있는 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계명에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몰략하고 치명하고 계피 같은 게 그러니까 이제 화목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배가 우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옳아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써 함께 즐기자 남편은 집에 있지 아니하고 먼 데로 여행을 떠났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으므로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므로 청년이 즉시 그를 따라가니 소가 푸쭈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메이는 것 같도다 결국은 화살이 그 간을 뚫을 것이오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빼앗길 줄 알지 못함은 이나 너희 아들들아 이제 내 귀를 기울이고 내 입에 말해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지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저다 대개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으므로 강한 자들이 많이 그에게 죽었느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으로 내려가느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가늠한 여자를 만나게 되면 죽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그만큼 이제 영적으로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돼가지고 하나님과의 머리가 급격적으로 이제 멀어지게끔 해요 근데 이제 보게 되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늘 말을 하는 게 있어요 주님 이제 저는요 다른 건 다 될 수가 있어요 정말 바울처럼 살라고 하면은요 바울처럼 살 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바울처럼 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두 명의 선지자를 존경을 하고 두 명의 선지자만큼은 되고 싶지가 않아요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의 첫째는 이제 이사야 분입니다 이사야 이분은요 3년 동안 빨개 벗고 다니라고 해가지고 빨개 벗고 다녔어요 이거는 이제 그 수치를 보이겠다는 것으로 그 증표로 그 사인으로 이렇게 빨개 벗고 다니라고 했던 거거든요 아 이거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렸다 그럼 이거는 못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호세아거든요 호세아 같은 분은 정말 불쌍한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그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고 했거든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제 언약한 관계가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다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가늠한 여자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호세아 보고 이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고 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호세아 1장 1절에 나와요 우시아 요담과 아하스의 히스기아에 이어 유다왕이 된 시대에 곧 요하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이스라엘이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로 하신 말씀의 시작이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는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한 힘이니라 하시니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메를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우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의 족속에 나아야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라고 그렇게 음란한 여자를 만나라고 했는데 이거는 진짜 사람이 다투는 여자와 함께 살 바에는 그리고 또 음란한 여자와 함께 살 바에는 그냥 광야에 초가집 짓고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근데 이 음란이라는 것이 남자들한테는 상당히 약해요 남자한테 약하다 왜냐면은 남자는 시각적인 면이 발달해 있고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음성 같은 경우를 더 잘 듣습니다 보게 되면요 저도 제 자신을 믿질 못해요 그 이유는 이제 이것 때문에 이 음란 때문에 한 번 하나님 앞에서 크게 기름 부음을 잃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다시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백배 힘든 과정을 거쳤어야 했었어요 그 전에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고 모든 것들에 이제 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근데 한 번은 그렇게 이제 크게 넘어짐으로 말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올라서게 되는데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제 사랑을 회복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었어요 근데 이러므로 말명해서 제가 이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이런 습관이 생겨가지고 늘 이제 조심을 합니다 조심을 해가지고 이제는 야동도 안 보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아예 안 해요 안 하는데 이제 보는 것 자체를 상당히 조심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되면은요 참 안 좋아요 그 영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마귀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죄의 종으로 끌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장담을 그래도 이제 장담을 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요 음란한 걸 아예 안 봐도 꿈으로 마귀가 와가지고 서큐버스가 있어요 진짜 서큐버스 이 마귀는 실제합니다 실제함 아 그러니까 아예 빨개 벗고 나타나가지고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는 상태였다면은 바로 즉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합니다 근데 근데 거의 앞에서 그렇게 이제 여자가 덮치려고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면요 어 힘들다 이게 이제 서큐버스의 꿈을 그 요새는 안 꾸는데 예전에 이런 거를 이제 꿨었을 때 이 서큐버스 그 이쁜 것도 진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쁘게 마귀가 둔갑을 해서 나타내나요 그런데 이제 이런 꿈을 꾸게 되면요 아니 근데 그리고 나서는 이 여자가 이제 덮쳤을 때 졌다라는 것을 이때 꿈에서는 졌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회개를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여자가 이제 변하면서 터미네이터가 되는 거예요 터미네이터가 야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진짜 소름이 돋았었거든요 이 여자가 이제 변하길 시작을 하는데 터미네이터처럼 변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세에는 정말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넘어지게 되면은 순식간에 정말 그렇게 이제 칩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어 그런 것을 이제 보면서 참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늘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기도를 해야 해요 남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게 되면은요 북한 이제 간첩 사건들이 있잖아요 간첩들 이게 북한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방에다가 그 여자를 넣어줘요 여자를 넣어주는데 야시시한 옷을 입고 저녁에 오는 거죠 목사님들도 거기서 이제 누워서 자고 있으면요 근데 그 여자가 밖에 쫓겨나게 쫓겨나게 이제 내보내려고 해도 나가면 죽는다고 보안부한테 붙잡혀서 죽는다고 그러면은 목사님이 여기서 이제 자고 따로 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있으면은 그 여자가 밤에 자다가 이제 그 목사님들이 깨게 되면은 여자가 이미 빨개받고 그렇게 이제 덮치는 상황이 오면은 이 목사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이렇게 이제 공산당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또 다 녹화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지령을 내리기 시작을 하죠 지령 북한의 지령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이 교단한테 이런 섹스 비디오 같은 거를 이제 다 보내겠다 그렇게 이제 코를 깨는 거거든요 아 이래서 아마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이나 그리고 정치인이라든지 목사님들이 북한에 갔을 때 코 깨인 사람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이 온다면은 목사님들 특히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깨워서 침대 바닥에 들어가가지고 자던지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덮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지혜가 필요하고 이럴 때는 자면 안 돼요 자면 안 된다 진짜 이런 것들 늘 조심을 해야 한다 다윗도 성년이 충만한 자였지만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눈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 앞에 고정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바세바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육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약하다 그래서 늘 조심을 해야 한다 그래서 남자는요 현숙한 여인을 만나야 합니다 잠원 31장에 있죠 여자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를 만나야 합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면 그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신의 관계에서 서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서로 서로 보완해 주는 것이 남녀 관계입니다 그래서 둘이 한몸을 이룰진이라는 것은 남을 섬기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실패하는 이유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내 행복하고 맞지가 않으면 그렇게 이제 결혼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둘이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보담으면서 결혼 생활을 하라고 결혼을 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순종 잘하고 그리고 일을 잘하는 여자를 만나는 게 제일 좋아해요 남자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럼 잠원 3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원 31장 잠원 31장 보게 되면 르무의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잠원 31장에서 누가 현숙한 어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값진 보석보다 더하니라 그 남편은 마음에 저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저는 평생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니라 저는 양털과 삶을 구하며 그 손으로 부지런히 일하며 무역하는 배들처럼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에 세기도 전에 일어나서 그 가족들에게 식물들을 나눠주고 여종들에게 일을 맡기며 밭을 살펴보아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허리를 굳게 동이고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저는 그 상품이 잘 될 줄 알아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 손에는 손뭉치를 들고 손바닥으로 가락을 잡으며 가난한 자들 위해 손을 펴고 궁핍한 자들 위하여 그 손을 내밀며 저가 눈이 와도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사람들이 다 진홍옷을 입었습니다 저는 자기를 위하여 침대 덮개를 지으며 자주색 비단옷을 입고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노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이 아는 바가 되고 저는 세마포로의 옷을 지어 팔고 띠를 띠어 만들어 상인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그 옷을 삼으미 저가 후일을 즐거워하리로다 저는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고 그의 혀에는 이내의 법이 있으며 그 집안일을 잘 보살피고 게을리 얻는 양식은 먹지 아니하며 그 자녀들도 일어나 복된 자라 하고 그 남편도 그를 칭찬하여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그대 모두보다 뛰어나도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어땠나 여와를 경애하는 여자는 그는 칭찬을 받으리로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오 그 행한 일이 저들 성문에 칭찬하리로다 이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남자들도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힘써 일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도 이런 현숙한 여인을 만나게 되면 그만큼 이렇게 같이 저는 이제 가사일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서로 그런 것들을 이제 돕는 자 그리고 또 그렇게 희생을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결혼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마음이 편하게 신앙생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요 그리고 여자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자들은 여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 성경 말씀이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는 남자의 말을 따라야 하는 게 그게 이제 가정의 법칙이에요 성경에 나온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 이 이혼증서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고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뤄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구 외에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가늠하게 함이로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를 쓰는 자도 가늠함인이라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요 만약에 이제 언약관계가 있는데 언약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음행을 하잖아요 남편이 음행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을 해도 됩니다 이혼을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새로 결혼을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이 음행하는 이유가 없이 버리게 된다 그러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지도 않고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지어준 짝이거든요 지어준 짝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신이잖아요 신이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가늠한 여자한테 장가를 드는 거나 유부녀나 유부남들이 새로 장가 들고 이제 결혼하는 것도 시집가는 것도 이게 신의를 져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사랑도 없는데 이제 정력 결혼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외하고 나서는요 이 둘 다 그리스도인이고 남편이 죽었다 그리고 아내가 죽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 장가 들고 새로 시집가는 거는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는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은 자기 아내도 만날 텐데 자기 남편도 만날 텐데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늠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유부녀하고 유부남들은 장가나 시집을 가지 않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짝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말 그런 짝하고 만나서 결혼을 했다면은 평생 한 남자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맞고 평생 한 여자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남자가 그 여자가 언약을 포기하지 않는 한 만약에 그 사람이 먼저 죽었어도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다면요 그 사람을 다시 천국에서 만날 건데 그거는 이제 만약에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신의도 버리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개명도 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미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이제 결혼을 한 번 하고 나가지고 뭐 60대 70대가 돼가지고 또다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걸 생각을 하지 않고 또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자들을 어 글쎄요 그러니까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그런 이제 60대 70대 80대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정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국룰이 하나님께서는 여기시겠죠 그만큼 우리의 육이 연약하니까 근데 이런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는 그게 이제 가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하고 이 여자하고 결혼을 했었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도 이렇게 결혼을 했었는데 이 여자가 하나님의 주신 짝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주신 짝을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도 봤어요 근데 이런 케이스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짝이 있으면요 서로 일평생 한 여자만 바라보고 한 남자만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 저도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요 한 여자만 사랑하지 다른 여자한테 그렇게 다른 여자한테 만약에 음행을 한다 그런 것 자체가 신의를 저버리는 거잖아요 신의가 이제 믿음하고 사랑인데 그 믿음도 배반하는 거고 사랑도 배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렇지만 늘 조심을 해야 하고 서로서로 조심을 하면서 서로서로 그런 그런 마귀들의 유혹 같은 것들을요 탁탁탁탁 막고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마치 꽃병에 담긴 꽃과도 같아요 물병에 이렇게 물이 있으면은요 꽃이 좀 지속이 되잖아요 근데 이 물병에서 빼게 되면은요 꽃이 금방 시들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은요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마음에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생각을 생각이 이제 올 때 바로 바로 이제 저버려야 해요 즉시 생각을 차단을 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같은 경우는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음란하게 되었고 그런 것들을 유혹하는 게 많죠 특히 유튜브 같은 거에서도 보게 되면은요 광고에 AV 모델들을 써요 그래서 막 광고 같은 거 이제 클릭하다가 보게 되면은요 막 이상한 광고들 많이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광고 설정을 안 했잖아요 그게 이제 광고 설정을 해놓으면은 저도 이제 수입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정말 보금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자체에 초점을 맞추길 원해가지고 왜냐면 저도 이제 유튜브보다 광고 나오면 짜증 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헌금은 이제 마음에 가는 대로 만약에 이런 것을 듣고 정말 고맙다 하면요 그러면은 밑에 후원계좌 있는 것처럼 그 계좌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는 대로 하는 게 원칙적으로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현숙한 여인을 만나고 그리고 순종하는 여자를 만나라 그리고 여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자를 만나라라는 그것을 이제로 마치겠습니다 보게 되면요 남자는 다 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남자는 사랑을 이게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머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남자는 그 사랑을 받아서 여자한테 사랑을 주는 존재고 여자는 그 사랑을 받고 순종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남자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여자도 이제 남자한테 순종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제가 이제 그게 이제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불평 불만이 많으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없애야 하고 사랑으로 늘 상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해지려는 게 아니라 내가 희생을 해야 남이 행복하게 됩니다 그것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결혼의 관계는요 서로 희생적인 관계지 서로 자신의 이익을 채우고 배불르려는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런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추천드리며 이 영상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정말 음행과 가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미국에서 통계 조사를 발표하게 되었는데 청소년들 중에서 교회 안에 있는 청소년들의 75%가 이런 야동을 본다고 합니다 주님 정말 저도 이런 야동을 봤었었고 이런 것을 끊기 위해서는요 저는 이거는 진짜 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동을 본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죄와 피 흘리기까지 마음을 각오를 하고 그리고 그만큼 희생의 대가가 필요해요 안 보게 되면 안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점점 없어져 갑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죄가 멀어지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요 그 피 흘리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해요 저도 그렇게까지 싸웠어요 보게 되면 이제 3일 동안 참아보세요 야동도 안 보고 자위도 안 하고 그게 이제 또 다시 7일 동안 참아보세요 40일 지나게 되면요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요 이런 것 생각조차도 안 나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제 꿈에서도 조차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해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기도가 약해지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런 육적인 생각들이 점점 오거든요 그럴 때는 그 특히 이제 그럴 때는 어 항상 그렇게 될 때는 어 금식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계속 말하게 되는데 더 주의할 것은 이제 안수를 주의한다 웬만하면은요 이 검증되지 않는 남자 목사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솔로인 목사들은 피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안수를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이 안수를 할 때 그 사람의 영이 나한테도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수를 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영이 나한테 오게 되는데 특히 남자 목사님들 중에서 음란한 영이 있는 경우 이 음란한 영이 그대로 오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검증되지 않는 사람한테 그걸 받게 되면은요 그 영이 전달이 돼가지고 이 사람의 몸까지 망치게 되면서 그 음란한 생각이 계속 떠오르게 돼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귀신이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말 안수를 주의하라 아 이것을 말했어야 했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검증되지 않는 남자 목사는 피하고 그 검증된 분들에게 이제 안수를 받으며 그 정말 그 열매를 항상 보고 그리고 음행하는 목사님들이 있으면요 그 교회에서 떠나는 게 맞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옵고 그리고 가늠은 거룩의 정반대의 속성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옵고 늘 반석에 위해 주님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